오오 이게 이거는 제가 혼막으로 뱃살인거 알겠는데 이거 좀 감았다 갈려가고 있다 용인으로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즈 돈까스 헐뭅 저기하면 오르고싶죠 어? 찍어달라며 에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괴롭힐게 너 뭐 사달라고 온 거지? 응? 배고프구나 아니요 지금 우리 나오신 분들이 이것저것 주셔가지고 가 태어나자마자 개냥이 잘가 안녕히 계세요 경기도 2천 보답은 3천 그 다음에 4천 4천은 저 밑인데 4천은 남이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4천인가 또 왔거든 아 니가 버린거 아이가 어디요? 여기서 보여? 건너가야 돼 아 왔어 친구의 고향에 왔어 어딜까요? 어딜까요? 저기 저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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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청쇳치 뱃살 청쇳치 뱃살 청쇳치 뱃살 청쇳치 뱃살 이건 연어 연어 먼저 먹어 연어를 먼저 먹는다 연어를 먼저 먹는다 찍을 땐 고기를 찍어야 돼 밥을 찍으면 밥알이 떨어져 오케이? 맛나 자 설명해봐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다 까먹었어? 금, 금, 금 가루도 발라져 있네 응 이게 이거는 내가 혼막으로 뱃살인건 알고 있는데 혼막으로 뱃살 이게 가맛살 가맛살 이게 정육인가? 뭐? 정육, 정육인가 뭔가 모르겠다 그치? 소고기 아닌가? 아니야 소고기는 아니야 기름장 기름장에 얘를 기름장에 기름장에 안 먹어보지 기만아 싸서 기만아 싸가지고 기만아 싸가지고 김 싸야돼? 여기 저기 무생채 무순 무순 무순참 무순 여기다 담고 아 이렇게 하는거야? 아니 여기다 담고 일단 담고 담고 응 담고 무슨 담고 생강을 하나씩 올려 생강도? 응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작은거 하나씩 올려 아 올린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여기 와사비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응? 와사비 더 넣을 수도 있고 와사비 더 넣을 수도 있고 나오자 다시 해? 김 무순을 김 참치 위에다 올려 무순을 그 다음에 아유 아우 잘못 찍었다 얘를 기름장에 넣고 무순을 넣고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생강을 넣고 생강을 넣고 무순을 넣고 그래 먹어 간닙으로 들어갑니다 에이 나도 하나 찍어서 아유씨 음 음 음 어때 맛이야? 음 시킨다 응 근데 잘 녹는데 먹는다고 녹지는 않는데 씹힐 뿐인데 자 이제 마구마구 먹자 이거 먹어보고 이거부터? 이거 먼저 먹고 뭐부터 먹으라고? 이거는 제일 맞아두면 얘 마지막? 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이게 뭐라고? 이게 턱 있는 부위 어 어디? 이게 제일 부들부들한 부위 이게 참치 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금 그랬는데 황새치 강하고 그러니까 어 황새치 어 그래서 약간 노란빛이 많이 더는 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불고기 갈비 양념 한 거지? 갈비 양념 리필은? 응 야 여기 좋다 리필을 이렇게 많이 해줘 이야 이거 먹어봐 가마우치? 응 이거 간장 찍어 간장 그렇지 간장 찍으라 이렇게 아잉 먹어봐 맛이 어때? 응 와 와 이게 무슨 맛으로 해야 되나? 모르겠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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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고기 맛 반이 나면서 참치 맛이 있던데 고래고기 먹어봤나? 안 먹어봤지 뻥치시네 아 피가 많이 날 것 같아 다 알았던 고래 햄줄 저 봐 안 먹어보니까 표현하잖아 그게 아니고 끝 내가 한번 고래고기 집어 고래고기 먹다가 고래 햄줄을 내가 거의 이래가 치킨다시 나왔는데 씹어둔 씹어둔 하하하하 햄줄이? 와 진짜 고래 햄줄 안 끊어져? 아 그랬으면 뭐 고래 햄줄이라고 그랬구나 아니 그게 최근 하진은 안 먹는데 그럼 치킨 넣을게요 먹어보라고 그랬어 내가 먹어봤는데 텐단이 질겨 하하하하 이 지야 한 10분간 씹었는데도 그대로 나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스프링다니고 아니 그럼 그거를 벌써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뭐 먹는다 내가 그냥 구색이지 구색 모양 아니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 와 많이 먹었다 그런데 또 나왔어 이게 뭐지? 이거 이름이 뭐라고? 새우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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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새우가 커서 커서가 커서가 새우인데 원래 이렇게 부치진거 새우 맞아? 이거 왜 실로 감겨 있어 실 실이 감겨 있어 이런게 대응이 안 되나? 실이 감겨 있어 실? 새우 맞아? 그럼 실을 내가 한 번 써봐 이거를 내가 한 바퀴 뒤집어봐 한 바퀴 실이 거꾸로 되진다 참 이거 참 이거 실로 감겨 있는데 감자다 감자 우와 특이하다 오우 오우 여기 명주실인가?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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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어 물어봐 음 음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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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양념도 안 찍고? 하긴 여기 양념 돼 있으니까 맞지? 네 양념도 하겠어 어쨌든 알았어 자가 먹는다 먹는다고? 이게 아이스크림이야? 응 응 야 남자는 꼬리까지 먹는 거야 거기 캐토산이 얼마나 티토산인가 응 응 응 게이지 게이지 이츠 여기는 한국민속촌 야 프레시 켜졌어? 혹시 앞에? 응 이츠에 쪽팔리구로 오우 아가씨 머리가 없어 한복집에 있어 어? 어? 유영아 어? 한복집 한복돼요 저기 있잖아 돼요 어? 홍등가 아이씨 홍등가가 아니라 이거는 청사초롱이라고 그러는 거지 홈 홍 meat 홍 아 이쁘다 자, 들어가지는 말자 입장료 25,000원에 우리는 발을 돌렸습니다 역시 객지는 비싸네 치약 칫솔도 천원 다 달라고 하네 치약을 들고 왔으면 천원을 안 쓸 수도 있었는데 맨날 거기 TV 거기서 진짜 많이 간 거야 맛있겠다 다 먹은 것 짓네 근데 내가 니네지 끊은 게 언제 끊었는지 아냐? 걔 때문에 끊은 거 아니야? 진숙이 희망? 아니야 니네지 그때 끊은 게 난 니네지 너무 하고 싶어갖고 수빈 엄마랑 일부러 싸우고 밤새갖고 니네지 한 적 있잖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희들 너리도 핫도그 컨벅해졌어 응 이 정도면 많이 날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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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걔 있잖아 걔 아들 나오잖아 마지막에 누구 아들? 아 걔 주인공 아들 이게 왜 서면인줄 알아? 어? 서면이 왜 서면인줄 알아? 몰라 조금 나오니까 서면이 아 걔?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거 거 거 거 거 거 아 지금 창출이 없는데 내가 내가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이제 밤에 한 번 잠구만 만드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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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? 수원입니다 수원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여잎 고맙습니다 거 고맙습니다